여깁니다 예전엔 예전 게임에서는 이런거 없었는데 저기 위에서 떨어질 때 있지 떨어지고 나서 뭔가 어 아까같은 이펙트 있죠 그런게 없었거든 어 어 얘는 어 얘는 얘는 그 개가 개가 들고 다니는 그 뭐하냐 피나 피나 얘 예전에 죽을 뻔했죠 아 이때 엘피소드는 기억납니다 얘 죽을 뻔하다가 키리토가 구해줬지 아 아 시리카는 어떻게 했었냐 아 시리카 좋았어 외워보자 게임을 하면서 외울거에요 히트지깍에 있을거에요 찾아봐라 아 한번 죽었나 아 죽이고 살렸지 그래 죽이고 살렸지 그래 흠 타르 뭔소리하니 우리가 죽인게 아니고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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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 뭐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아 저 통만 안 부서진다고 아하 엑 타르 지금 타르 소리가 흐흐흐흐 딱봐도 시리카입니다 목소리가 그렇네요 오이 고이짖 마사카 엑 잘한다. 자, 잘한다. 아무튼, 잘한다. 오늘 그 후에 피나와 두 명이잖아? 네. 시논이랑 리파랑 같이 있었다. 흐르다. 네. 시논이랑 리파랑. 놓친 건 좋아. 근데 왜 적이 안 있는 거죠? 도중에 몬스터에 우리를 괴로워하고 저쪽으로 타고 들어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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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귀엽군요 그렇군요 시논과 리퍼도 송겟에 있었구나 아... 아... 물론 지금... 어디든지 마이곤에... 히리카라 합법인가요? 아니... 얘 고등학생 아닙니까? 중학생이라고요 리진 으흠... 아... 아... 모두 다 찾아봅시다 으흠... 죄송합니다 이걸 또 게임을 하면서 요런걸 또 보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저 어디야? 여긴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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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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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봤을때 약간 별로야 어허 으흠... 이거... 아니 안쪽을 보는건 좋은데 약간 별로던데 이런 애가 있었나? 얘 누굽니까? 나 왜 얘가 전혀 기억이 안나지? 으흠... 으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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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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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너... 내가... 내가... 내... 내가... 내가... 저게... 저게... 아... 아...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는거야? 어떻게... NPC가... 말도 뻐끔뻐끔만 해 입도 안 움직여요 우리가 얘기한줄 알았어 그래도... 성우가 있다는게 어디입니까? 아멜리아 몬스터를... 물리쳐줘... 토벌쾌 고마워... 흠... 저게... 슈퍼 트레저어 하은터가 아멜리아 그럼요? 슈퍼는 빼야될거 같은데... 흠... 너희들이 찾는子는 이 단점의奥에 보게되네? 슈퍼 트레저어 하은터 저게... 저게... 멀쩡하네 자아... 수고하자 흠... 나... 너는... 수고하자 자... 그래도... 스트레아의 정보는 받았고 일찍 열심히 해야할까? 그래서 이걸 안에서 하는거야? 아니면 밖에서 하는거야? 뭔데? 확실하게 못을겄어 아... 안에서 하는거 맞아요? 감사아 유나야 유나야 어... 이지스의 지혜 그리고... 방어력 아 방어 이미 했구나 아 미안 아 미안 죄송합니다 자 이거 또 한개 걸었고 공격력 걸려있고 그리고 이거 뭔데? ISP SP 증가 뮤직 스타트 아... 야 잠깐만 뭐냐 야... 버프가 다른 사람 다른 캐릭터는 두개까지밖에 안 걸려져 나는 네개까지 되는데 아냐? 아니군요 아 네개 맞네요 바꾸니까 네개로 나오네 응 가자 캐리터 상대랑 저보세요 이거 이거 오 피했어 저걸 미친 오, 대박이다 정말 와, 쟤 미쳤다 정말 스타바스터즈 스트림 흡흡흡 흡 아아, 짧아 음 근데 이 기술을 쓰면 내가 뭐, 뭐가 드는 거야? 아아, 짧아 음 이거는 뭐 드는 게 없고 그냥 쿨타임이 끝이야 만화가 들거나 그런 건 없네요 뭐야 이거 봉인되어 있다 제기랄 뭐냐 이거 뭔가를 또 해야 되는 모양인데 혹시 이거 날아서 아니 위로 위로 어 와, 안 돼 날아서 여기 못 지나가져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쉽네 날아서 저기로 바로 날아가야지 이걸 잘해야 돼 싸우다가 다른 놈한테 바로 달려가서 때리고 이게 익숙해져야 빨리빨리 끝납니다 좋아 연습하자 슈슈 다 자 자 잡고 나니까 나왔어 그지 배틀엑스 아 베틀엑스 베틀엑스라면 에기린가? 에기 에기린 근데 베틀엑스가 제일 안 좋은 거야 ㅋ 베틀엑스가 제일 안 좋아 아 자 아 예구나 이름은 기억 안나지만 아 스토레아 러스트송에서 많이 봤죠 정말? 스토레아랑 그렇게은 못합니다 본적이 없는거 같애 아... 내 기억력이 문제인지 몰라도 스트리아가 애니에서 나왔었나요? 아... 아... 게임 오리지널 캐릭터 맞지? 아... 아... 와... 스트리아 얘 대박이네 아니 그럼 게임에서 전부 다 나왔어 어디야 아... PSP 게임 제일 처음에 나왔던 소드아트 온라인 게임이죠 그거 거기서 처음에 나왔지 얘가 그 다음에 로스트송 나왔고 다 나왔는데 다 나왔어 애니메이션에서만 안나왔다 뿐이지 넌 뭐냐 야 야 야 야 야 아니 넌 넌 왜 싸울려고 그래 깐바리데 민나니 깐바리데 민나니 깐바리데 민나니 한번 써주고 그리고 요거 요거 써주고 혹시 게임소리가 좀 크나요? 음 뮤직크 스타트 된거야 이제? 어 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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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요거 쓰자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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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어 왜케 쟤 왜케 높아? 아 나 못날라 나는 그래 자 점프를 한 후에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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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제기라 진짜 가까이 가지마 가까이 가지마 바꾸자 아 안에서 안 그게 안되지 안에서 대시가 안돼 나는 도중에 대시가 안돼요 에잇 막아막아 필살기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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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 아 야 기껏 필살기쌈는데 빗나갔어 필살기가 쿨타임이 꽤 됩니다 그치 마가 응? 스타머스트 막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자식아 좀 제발 아아 그냥 들어간다 몰라몰라 스타머스터 스트림 음 와 별로 끄떡이 없는데 스위치 그래 맞아 스위치 스위치 해야지 스위치 그렇지 나 지금까지 스위치를 전혀 안쓰고 있었습니다 필살기 필살기 와 얘 체력 존나많아 스킬컨렉트 야 죽겠는데 아니 바꾸지 말라고 막 오 막았어요 아직까지 막 막는 그 버튼이랑 스펠이랑 헷갈려 일단 이 녀석의 패턴을 봐야되는거 아닐까 이거 이 저건 공격이 아니야 땡 ertos 막아 우와 необходимо 펜슬이 안됩니다 맞고 지금 필살기 잠깐만 죽었는데? 미치게 뭐야? 살려줄 수 있어? 고맙다 세계수의 아치 미술을 사용했다 그런게 있었니? 스타더스트 스트립있지? 이걸 썼어 얘가 보니깐 키르토가 꽤 몸빵이 좋아요 그지? 아 진짜 도망가지마 이 화면이 아 이제 보니까 뭔가 알겠다 화면이 때리다가 화면이 이상한데 돌아가잖아 그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화면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불편해 화면이 빨리빨리 얘한테 돌아가야지 로그인을 하고 있는데 화면이 왜 이렇게 막고 막고? 미쳤다 야 살려줘 살려줘 유나야 화치야 아무도 힐러가 없는거니 아스나는 원래 힐러 되지 않아? 스타더스트 스트립 스타더스트 스트립 막아 아마지 이거 그거 있었지? 잠깐만요 아 이게 피하는게 있었어 잠깐만 스위치가 무조건 무조건 너 너 너 너 말고 너 너 일단 쓰자 일단 쓰자 어 아니 스위치를 예로하면 어떻게 때려야되는데 키리토가 치유의 물약을 사용했다 얘들 뭐하는거지? 그런게 있어요? 나한테? 나한테 그런게 있었어? 어디있어? 왜 로그인데? 아 됐다 아니 무슨 뭐 때릴려고 하면 얻어맞고 때릴려고 하면 얻어맞고 뭐야 때리라고 할 때 안 때리고 됐어 지금 지금 왜 안써지지? 우와 봤습니까 스타더스트 스트림 저거랑 나랑 피사기 연속으로 사용했어 근데 별로 별로 그렇게 멋있진 않았다 뭔데 이거 그때 피해야지 키리토야 알았어 저거 할때는 피해야 돼 그때 뭐 때린다고 어떻게 되는게 아니야 이게 무시해 키리토 하는거 보세요 지금 무시해 불이 나오든 말든 무시하고 있어 화면 나갔나? 가 하아 아 필살기가 너무 안좋아 쫓아가야되는데 아 못쫓아가 쓰고나서 피하면 안맞아 이거 왜 가드버튼을 R1이랑 이걸 해놨을까 아 너무 헷갈렸어 아직까지 모르겠어 야 살려줘 살려줘 자유자재로 게임을 해야되는데 자유자재로 안되 어 너무 힘들어 내려가는게 뭐였지? 내려가는게 아 이거였고 와 너무 불편해 올라가는게 X였고 내려가면 그냥 그냥 나는거를 꺼야되 그냥 꺼버려야되 꺼버려야되 꺼려야되 어 꺼려야되 내려갈수가 있어 하아 하아 와 게임이 이렇게 빨리 적응이 안되는건 또 처음이다 이게 왜이렇게 적응이 안되지 아아 아아 하아 아아 아아 그래서 그가 그는 아 아 자 엄마 아 아 그 스토레아스 유희가 들어갔나? 아, 그 상 주제는 잊어버려. 아, 상이다. 아, 그래, 얘도 mpc였지. 자, 자, 스토리아... 파파... 마마... 저처럼 그런 관계력은 보이지 않지만... 어? 이 녀석아. 파파가 또 어디서 얻고 왔어? 아, 스토리아. 5개의 표현은 잊어버려. 괜찮지. 아나같이, 말도하즈레. 하즈레. 하즈레. 흐흐흐. 근데, 좀 흰쌍한거다. 우리의仲間같은 시리카타입? 음... 의미가 완전히 알지. 그러나, 굉장히 악의를感じ. 근데 왜 아무도 가면 쓴거에 대해서 뭐라... 체크를 안걸어. 대체 좀 벗어라 그래. 벗어라고 좀 해줘. 언제까지 쓰고 있을래? 스트레이가 파티에 참가하셨습니다. 불과 사이한 한손검. 아, 저게 감정이 안된거죠. 날 때 너무 힘들어. 날 때 내가 자유자재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냥... 그냥 살짝 내려가는거 없나? 그냥... 그냥 내려가려면 그냥 확 내려가야돼. 어... 10BP를 획득했다. 끝냈다, 야. 기본자가 다 끝냈다, 야. 다 끝냈다, 야. 네, 아는 몬스터. 이제 다 끝냈다, 다 끝냈다. 아니, 원래... 후... 원래 니가 돌아야되는거 아니냐? 기다려. 나의 영향의 라이벌! 절대! 아니, 아니면 버스 타고 같이 가던가. 같이 가서 레벨을 같이 하던가. 왜 이걸 부탁했지? 이상해. 이상해. 몬스터를 으까리 출연하셨다고 말했다. 하... 다 끝냈다, 야. 다 끝냈다... 퀘스트의 보수를 입사하였습니다. 와우, 많이 준다. 대박 많이 준. 보통, 그... 온라인 게임할때, 여기 좀 같이 돌아주세요. 여기 좀 깨주시면 안될까요? 이러지. 혼자 가서 님들끼리 가서 깨주... 깨고 나오시면 안돼요? 이거 뭐야. 그... 왜 그렇게 하는거지? 예의가 안된다. 세븐이 만든 외부 통신 시스템의 알람이야. 아니, 이 녀석은?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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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룹챗도 미국에서 특별하게 특별한 게스트를 신청하셨습니다. 자 자! 안녕! 모두의 아이돌 세븐이 세븐이 세븐... 세븐... 세븐이 그거였죠. 예, 주 보스였죠. 보스... 왜요? 이건univers이지? 괜찮은거다. 답. 한마디로 엑셀 월드대 소드아트 온라인 이 게임이 다른 게임에는 이어지는 건 없지만 캐릭터는 이어져요 캐릭터 다 나와 게임 오리지널 캐릭터인데 다 나와 안나오는 캐릭터가 없어 이제 7끼리 잘해 이 상황은 일단 이 상황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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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 상황은, 이 상황이 불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불구하고 있습니다. 헬소나 바벨을 하는 플레이어야, NPC의 이름이 불구하고, 이 상황이 불구하고, 이 상황이 불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불구하고 있습니다. 렉토는, VRMMO의, 세계적인 인증을 견뎌하고, 뭔가 발생할 때, 로그아웃을 추천드렸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 기다려, 키리도. 마사카, 이 상황이 불구하고, 이 상황이 불구하고, 당연히 불구하고. 이 상황이 불구하고, 유희가 잡았다, 이 상황이 불구하고, 이러다가 또 로그아웃 안되면, 나 책임 안져. 신중을 사서, 지금 로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뮤스피아에서, 데스게임의 상황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상황이 불구하고, 상황이 불구하고, 그 상황이 불구하고, 그 상황이 불구하고, 그 상황이 불구하고, 그 상황이 불구하고, 키리도. 키리도. 일단은, 일단은, 다이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다시 다이브 할 수 있을까요? 음. 레크 vic 이 자식 이거, 처음부터 짜고 있었네요. 이게 쏟아트 온라인 로스트송에서 그 누구였냐 원래 애니메이션에서 죽는 아이 있지 여자아이 키리트보다 더 컨트롤 잘하는 애 이름을 다 까먹었어 유키도 여기 나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죽었지만 게임에서는 안죽었죠 암유스피아가 러브 기아ほど 직접 진탈이 악의 영향을与えない 도와야 こんな不安定な状況下 안심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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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오리지널 캐릭터인데 빨간머리 빨간머리였던 걸 기억해요 당연히 그냥 우리의 상황을 기존의 상황을 전혀 더 붉은 것 같다 로그아웃도 언어질 수는 대책이 고려 로드의 이즈 어쩐지 이즈 아닙니다 이즈 이즈 새로운 G.M. 견겐으로 일기니 게임 서버를 샷도다운로써 설마 아바타 자체가 얼굴이 원래 저런걸로 알고 있는건가? 저희들은 그 앞뒤에 유의를救이되고 롯따을 모토의 VRMMO에 다시 돌아가야 할거에요 저희들은 아토마하시지만 물론 하그레타 크로우도 동일하게 생각될거에요 저희들은 너희들과 동일한 시설 리더스 포탈을 찾고 알았다 감사합니다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행동에 롯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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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